아, 나 이런 거 있을 줄 알았으면 막 아, 예쁘게 하고 안녕하세요 나 뭔데? 이거 뭐예요? 산드레 이랬습니다 아... 수료증, 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의 성명 이정환 1992년 3월 21세 위 사람은 제26대 별밤지기 산들로서 코너지기들과의 첫 만남, 무수한 사연 소개와 전화 연결 등에 성심성의껏 임하여 별밤의 첫 일주일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16일 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의 제작진 대표 신성훈 원래 이거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아니요 아, 이거 지금 카메라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인 거예요? 꿈 다 왜 계속 이러고 있었어? 아니, 제가 일주일 동안 잘 했는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열심히 적응하고 있었는데 적응하고 또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작가님들이랑 PD님께서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직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재미있게 해서 많은 분들께서 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을 사랑해 주실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. 별밤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기억나거든요?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다 기억이 안 나면 그런데 우리 이제 받은 만큼 받은 만큼 꼭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별이 빛나는 밤을 들으시면서 이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